저는 사실은 아이들의 내시경을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삼켰을 때 응급으로 내시경을 빼는 게 제 주 일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황을 사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VCR에서 본 것처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자연스러워요. 먹을 수 있는 걸 당연히 먹은 거고 저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아이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물질부터 설마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이물질까지 애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. 생각보다 식성들이 좋으시네요. 대단한 거죠.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이들이 발휘하게 되는데 별별 거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진이 준비되는데 잠깐 그림을 좀 볼까요? 왼쪽에서 보시면 안전핀이라고 하죠. 이거 5핀이잖아요, 선생님. 그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삼킨 거죠. 저걸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저게 목으로 넘어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데, 우리 입장에서. 그런데 저게 열려있으면 선생님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위험하죠. 그래서 뺄 때 조심스럽게 빼긴 하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제거를 해줘야 해요.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생겼어요. 엄마들이 머리에 흔히 쓰시는 똑딱이 핀이에요. 똑딱이 핀. 저런 것들은 저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금방 또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요. 굉장히 이제 행운인 거죠, 어떻게 보면. 좋은 걸 먹었다고 할 수 있죠. 다행스럽게. 다음 그림 한번 또 볼까요? 왼쪽에 보이는 거는. 동전인가 봐요, 선생님. 아니요, 저건 동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단추형 전지라고 우리 시계나 이렇게 장난감에 들어간. 장난감에 들어간. 저게 제일 많이 아이들이 삼키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. 저는 보태지 응급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. 오른쪽에는 이제 장난감 총이에요. 악세사리인데 저걸 삼킨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. 상상을 초월하네요, 저거. 아니, 이거 무슨 숨은 그린 찾기처럼 이 몸 안에 뭐가 있을까요? 막 이러는데 갑자기 권총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너무 의아하네요, 선생님. 네,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.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세버란스 병원에 저런 이물질을 삼켜서 응급실에 온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세버란스 병원 소아응급실에 한 450명 정도가 왔고 그중에 제가 응급으로 내시경으로 제거해야만 했던 경우가 132명이었어요. 그런데 그중에 뭐가 제일 많은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나오던가요? 동전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단추형 전지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무슨 생선뼈, 음식물, 못, 자석, 머리빈 이런 것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먹었어요. 그런데 그 외에는 소수지만 기상체내한 것들도 많죠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사고로 해서 먹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. 하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큰 애들도 많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. 걔네들은 뭘 먹어요, 선생님? 그렇죠. 무심코 입에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. 동전도 흔히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자기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을 입에 물고 있다가 실수로 꿀떡 삼키는 거죠. 순간적으로 쏙 들어간 거군요. 그래서 그렇게 큰 아이들도 삼킬 수 있어요.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불을 꿰매는 대바늘이었어요. 굉장히 컸는데 그걸 삼킨 아이가 있었어요. 어떻게 그걸 먹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사진 찍어보니까 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바늘들은 몸 안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장천공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급하게 내시경으로 해서 시비지장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어렵게 꺼낸 적이 한 번 있어서 그 아이는 수술 없이 그냥 잘 지낸 적이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.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물건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더구나 아이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.